봄이 요지집에 요만할 때 야단치면 말이라도 잘 들었지? 아휴 지금은 머리 굵어졌다고 집 마음대로 하려는 것 좀 봐 엄마! 흰빨래 돌릴 거 내놔 너 오늘은 알바도 안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려고? 그건 알아서 해! 그 놈의 이제 안 떼먹을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셔 야 빨래 돌리기 전에 방좀 닦아놔 알았어 어머머 이게 뭐야? 어머! 어머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괜찮아? 지라도 나왔어? 아니 아무것도 아니래도 야 너 근데 진짜 이자 내는 거 아무 문제 없어? 아휴 기회를 다가오는데 얼마나 모았어? 너 그 돈 못 갚으면 큰일 나는 거 알지? 법적으로 다 네가 또 앉게 돼 있는 거 알지? 엄만 내 얼굴에 돈이라고 쓰여 있지? 아 제발 돈돈 좀 그만 좀 해! 에이! 어구! 에이Kर 이거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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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 아냐 이거 멈춰 젖이 집애가 무너져야 된하다는 그 반지갑인데 어? 어? 딱 맞네. 이거 완전 내꺼다 내꺼. 이거 호래비 마누라 유품이라던데. 죽은 사람의 반지가 뭐가 필요해? 꾸미는 것도 산 사람이라 하는 거지. 눈부시다.